한 주간 우려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해분이 브레싱을 누립시다. 그들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성삼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해분의 브레싱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다. 사도 바울이 에베 소설을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축복으로부터 먼저 언급한 이유가 뭐냐.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데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모든 영적 기반이 다 흔들리지요. 왜 괴를 다닌다 시험 들어서 안 나오냐. 왜 갈등하느냐. 구원이 흔들려서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지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그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을 맛보지 못하도록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온갖 시험을 주고 온갖 갈등을 주고 불신앙을 심고 끊임없이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여기 사단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인 기준.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렇게 사단이 접근을 해가지고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조셉 카릴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것은 구원의 확신이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맛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본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신부는 변함이 없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무조건 천국을 가게 되어 있어요. 살다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받고 싶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덕분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야말로 다들 불안, 초조, 불평, 원망, 끊임없는 부정적, 네거티브로 그렇게 장식을 하는 환경이지만 복음 가진 우리 성령의 사람은 여기서 천국 누려라. 모든 것이 보장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글소를 통해서 다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해.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자기 습관에 빠져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못 벗어나. 성부 하나님의 탁하심과 자녀삼으심 성자 예수님의 죄삼과 기업삼으심 성령 하나님의 인체심과 보정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24시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사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분의 불혜싱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정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기도가 이끄는 사역이었어요. 기도가 이끄는 사역.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도 바울은 일평생 기도하는 기뻄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힘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거 비밀이에요. 나는 못해. 나 머리가 나빠. 나 힘이 없어. 나 빽이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도우신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성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야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구나.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런 처음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에 모든 성도들 그 놀라운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이 본문의 강조를 여러분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헤븐니 브레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후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말씀과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가진 불이 체질화가 되는 그만큼 얼마나 됐냐 그만큼 누림의 자리로 갈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체질이 보금적으로 얼마나 각인이 바뀌어졌느냐 따라서 다르다. 이것은 바로 영적 여름 성장 성장과 직결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수준이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기도 내용도 다르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잡아야지 다른 종교는 기도 없어요? 다 있어요. 어느 종교든 다 기도 있어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 정식이도 대화하다가도 기도 철저히 합니다. 무슬림들 공항 간다 공항에 가보세요 기도처가 그건 전 무슬림들이 기도하다 만들어난 거예요.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하여 하루 다섯 번 철저하게 그렇게 복 언약도 없는 그 기도하는 자도 무슬림들 얼마나 힘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안 죽기 살기로 망해서 그렇지 결국은 그거 못 봤지만 그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아니 물 한 그릇 또 놓고 벽 쳐다보고 점 하나 찍어놓고 계속 집중하면 귀신 역사 일어난다는 능력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응답을 주시겠냐 이걸 24, 25 영원의 헤븐닉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헤븐닉 시스템 이제 구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세 가지 핵심이 뭐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핵심이 이게 키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 안하는 사람은요. 이 메시지 맨날 주어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단이 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다 쪼아먹고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단데도 내민해 보면 뻥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라가버리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주옵사사 내 심령에 각인되어야 주옵사사 내 체진을 받고 주옵사사 내 생각을 받고 주옵사사 아침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보좌의 축복이라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정식이도 이걸 정식이도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플랫폼 기도라고 하죠. 낮에는 삶의 박걸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바스콘의 기도 이걸 무엇이 기도 그렇게 말하죠. 밤에는 삼단체 이 많은 종교들 기도 많은데 이걸 능거하는 깊은 기도 집중 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안테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안테나 이렇게 되면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원이 다르는 삶이에요. 뭘 고주할, 매주할, 사사건건 그런 시시한 서러운 것들 구하지도 않아요. 다 따라와. 다 그냥 다 주어져. 세상 사람들은 서러운 것과 살지만 우리는 서러운 인생 아니야. 본론 인생.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우리 장모님 기도가 다르잖아요. 딴 데서 온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도 못 알아들어. 용어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메시지인데 그 속에 다 응답이 다 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놓으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 말도 이의도 안 되고 무슨 교회가 무슨 플랫폼이냐 무슨 안테나냐 영적인 말이에요. 영적인 말. 기도와 전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알아듣기 쉽도록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 남원자 순례자 정복자 이 말도 또 어려운데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한마디로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아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는데 테테리스 타잉 다 끝냈는데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근데 사단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제일 기도하랍니다. 교인들이 제일 기도하랍니다. 종교인들보다 저 모셀렘보다 저 무당보다 기도도 안해요. 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박수를 치른 거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좋은데 이것도 모르고 맨날 서른가에 불신자처럼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놓으니까 아무 힘이 없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주저주저하죠. 맨날 정시 무시 집중 기도의 삶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 우리가 영적으로 플랫폼 이 파수망대 안타는 역할 남문자 순례자 정복자 삶을 어떻게 사느냐 기도하면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애쓸 것도 없어요. 힘쓸 것도 없어요. 종교처럼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자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시죠.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우리가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통로가 뭐냐 기도하는 기쁨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다 혈과 육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이 싸움이에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악의 영과 싸웁니까? 영적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냐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영적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죠. 맨날 나가던 육신 싸움이라 싸움. 이 사람이 이말 하다. 저 사람이 저말 하더라. 맨날 서론 가지고 서론 인생 불신 자처럼 종교인들 처럼 구원 없는 사람들 처럼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종교 교육 마틴 루트도 종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무슨 지가 힘이 있습니까? 당시 카토릭 전시세계 왕들을 파송할 정도로 파워있는 로마 카토릭 무슨 재주로 혼자서 이기겠냐고요? 기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루트가 이 말 했어요. 할 일이 많은 날은 바쁜 날은 보통 때보다 더 기도 했다. 바쁘게 산다고 그게 무슨 좋은 결과 오는 게 아니에요. 나 바빠서 기도 안 합니까? 뻥이에요. 바벨탑이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단 하루도 그랬어요. 단 하루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나는 믿음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루트의 말이에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많은 부분을 잃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모든 축복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기도할 때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고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에 이끌려 기도에 이끌려 말씀 성지 현장으로 연결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기쁨을 처음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보호자의 능력 누리면서 시공간 초월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단어 용어 맨날 들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못합니다. 시공간 초월 정영적인 말인데 이걸 어떻게 기도 안 하는 처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이에요. 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도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이삼칠나라 오천종족 보고마 여기에 나도 스윙받가야 주옵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모든 종족에 찾아가서 빛을 바라는 은약적 기도의 사람 되기야 주옵사사 기도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보좌의 축복 체험입니다. 15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도 봐볼 때 보여요. 이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날 바울이 기도했다면 예수님도 밤새도록 살아서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특징이 냄새가 푹 납니다. 썩은 냄새 인본주의 사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드린 중부 기도 어떻게 시작해요?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감사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너희를 볼 때 감사를 거칠 수가 없다. 감사를 해 끝낼 수 없다. 계속해서 감사 고백밖에 할 수 없다. 에베소 지역은요. 당시 소아시아 중심지역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제2의 로마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 지역이 보금 확산을 위한 바울이 플랫폼 입니다. 이 에베소를 생각하면 이 세계보금 막에 큰 도움이 된다. 플랫폼으로 바울이 생각한 지역의 에베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에베소를 떠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신뢰하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드 에게 에베소 사회가 하도록 파송 했잖아요. 네가 에베소 지역에 좀 사회해라. 그 정도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집중 현장 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에베소 현장이 있었어요. 기도 속에 바울은 세계보금 하여야 되니까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에베소 지역을 품고 있었어요. 이곳에 이곳에 성도들이 성사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해분대 브레싱을 사실적으로 그렇게 다 체험을 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보금의 선한 영향력을 그 현장에 입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자신의 기도대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저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를 하면 언제가 가장 기쁘냐 영적 성장 이라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되구나 성장 되구나 부모들 애들 키울 때 보면 어릴 때는 5 6 살 욕 했다 내꺼 내꺼 내꺼밖에 몰라 성장 중학교 동생들 돌봐 주고 참 뿌듯 하죠 동생들 챙겨 주고 형이니까 양보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꺼 내꺼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성장 된 것입니까 최고의 성장이 성교 성교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야된다 마라 너무너무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여러분의 성장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요 왜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영향을 입히니까 영향을 계속 입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믿음이 도움이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뻄을 줄 수 있으니까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배설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전해 나오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가족 오면 제 마음의 잔치 일어나요 제 단위 목사로서 이야 새가족 이럴 상하수 이름 부를 때마다 강대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강대상에서 아무리 많이 와도 강대상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이름을 오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전도자를 또 축복하고 강대상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안 듣겠어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리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직의 거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리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파울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한 후에 에베스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이들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하여 조음사사 성도들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기도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베스교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여서 하나님을 더 알리하시고 제일 중요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사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사사 하나님이 개시한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게 지혜의 영을 주옵사사 이 개시와 지혜의 영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비상적인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처음한다 처음한다 할 때 이 이분이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라는 말은요 그냥 안다가 안해요 여러분 서로서로 그렇잖아요 얼만큼 저 사람을 안다가 다르잖아요 급수가 부부사이 안다 하고 친구사이 다르잖아요 그 안다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처음 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주셔야 돼요 나전한 구름 잡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표현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세야만 깨닫게 된다 지혜와 개시의 영을 나에게 주옵사서 바울이 에베스의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은 뭐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요 성철선임은 성경 다섯 번 읽었다고 자기 이야기 했어요 나도 진리 찾으려고 성경도 읽었다 못 찾았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 없으니까 알게 진리를 못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하나님 영이 들어오니까 알게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고린든서 2장 10재로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까지도 통달 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것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메시지로 말씀드리면요 남은 자의 플랫폼 정시기도 순례자의 파수망대의 무시기도 정복자의 안테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전부 기도 전부 기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처음 하고 누릴 수가 있다 사도파오를 이어서 에베 속의 성도들의 마음눈을 밝혀 마음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성령께서 지혜와 개시를 주시하면 한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기도 있고 이 귀 있어봐야 듣지도 못 몰라 세상 말은 들어도 영적인 말 못 알아듬요 영적인 눈이 있어도 눈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전합니까 난 왜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까 내 영안을 열어줘 사사 그러면 은혜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세 가지 눈 보는 눈 열려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우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내게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적복을 내가 뺏기지 않게 영원히 열려야 된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별전서 2장 구절에 답을 주고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마어마하지요 내가 내란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죄악에서 불띠 상태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시기의 빛을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해선게 선전하게 하라 아름다운 이 덕을 선전해라 요즘에 선포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선포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이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인류의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인생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는 해답 모든 문제 이 영적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사단은요 열두 가지 열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 후손 문제 후대까지 저주 여기에 유리 방하고 있는 불신자들 건조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천명 소명 사명 인데 이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역경도 때로는 핍박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탁 가지고 있어야 모든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한 기도 내용을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잘 정리해서 정식 기도 시간에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혜와 개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이 크심 어떠하신지 깨닫고 알고 체험하게 하야 조업사사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노트 보면서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24시 누리면서 237나라 오천전적 보호마의 주역으로 25 영혼의 인생 작품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창조 재창조의 능력 체험입니다 20절 봅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도록 기도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은 예수 거시를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 거시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 모든 허감 세력을 끄으신 왕적 능력을 보여주었었다 한마디로 생명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무슨 할 일 없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또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만 살아나고 그 할 필요는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의 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 거쳐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속사회의 길이었어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예수고의 도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해 오른편에 앉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편은요 장속속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예수고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확 올려주셨습니다 이 예수고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만물을 복종시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그 예수고의 이름을 내 입을 통해 말할 때 그 현장이 어떻게 되겠냐고 예수고의 권세가 확 나타나는 거죠 그 집안의 허감이 저주의 가문의 저주가 싹 물러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불신앙이 예수의 이름 부를 때 물러가는 거죠 모든 재앙 저주가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진 특권인데 여러분의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해 보셔야 바랍니다 잠자다가 가위 눌립니까 우울증이 옵니까 고망증이 옵니까 예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인본주의 쓰고 맨날 잔물이 굴리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단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권시도 이름 부른 것입니다 이름 부르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차 임하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지각본도 일어나 여러분은 잘 몰라 육신 가진 사람 눈 가진 사람은 맨날 봐도 몰라 영의 지각본등이 확 일어나지요 무엇보다 이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면 사단이 벌벌 떨려요 귀신이 벌벌 떤다니까요 여러분이 귀신 보고 뜰지 몰라도 그게 속은 거예요 귀신이 막 여러분 그냥 이상한 그림 영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가끔 하기도 하지만 몸을 털기도 하지만 사람 속이는 전문가거든요 속임수예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사람 가족들 통해서 자꾸 불신앙 하더라도 속이 뻔데 속여 그거 하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요 마누라가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었다 이 귀신아 우리 마누라에게 싹 불러가라 그러면 정신 번쩍 차려요 오늘 성교사님이 우리 파중엔 일본의 파중엔 할 때 훈련 내는데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개척할 때 받았는데 둘이 정말 싸워요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성교사 후보생이 뭐 돈이 있습니까 너무 비도가 떨어지고 이런 그 둘이서 싸웠는데 내가 한참 영적 운동하고 있을 때 막 귀신이 쫓겨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게 같이 그랬대요 성교사님이 부인이 하도 이러니까 예시 시끄리스대에 이런 맥하라니 귀신이 싹 나가라 이랬더니 내가 막 귀신이야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그 말 안 하고 속으로 샹샹 이랬더니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계속 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 주어진 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 귀신 쫓아가는 권세 천사 보호받을 수 있는 권세 천국의 시민 권세 아멘 세상 정보 권세 우리는 못해 영어를 못해 러시아말 못해 일본어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다 하게 해주셔 통역자들 다 있어 자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베푸실 게 아니고 아직 안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와 있다니까요 베푸실 능력이 아니라 베푸신 이 능력이 지극히 크시면 어떠한지 네가 알기를 내가 구하더라 바울은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스 교수의 성도들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 세상에 교수는 정보할 힘 다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늘 허하지요 예수의 시도를 내 인생의 주의로 모셔드린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 이곳 정복할 위대한 능력을 다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재창조의 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흑암 문화 저주의 세력을 다 보고 문화를 바꾸는 변화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니까 약한 눈도 좋지 않고 몸 또 약한 이 바울이 말이에요 혼자서 가족도 없어요 혼자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한국권마다 예배해 놓은 하나님 삶을 통해서 세계범을 했다니까요 한마디로 경쟁자가 없는 전도의 삶을 바울이 살았어요 경쟁이 안 돼요 우리도 기도로 재창조의 힘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전도운동 제작운동에 자리로 나가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맵런트 일곱 명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경쟁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요새 딸기 다니엘 뛰어넘는 어디를 가든지 뭐 했어요 살리는 역할이에요 살리는 역할 그 현장을 다 살려내버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좋버려 그래서 우리도 9월 추석 기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해외 전도 캠프를 재개합니다 필리핀 팔라완 지역과 민도로 지역에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캠프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간다 예수 거기서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건너에 힘입어서 흑암 세력 경관치를 팔아간다 그게 해외 전도 캠프예요 저도 이번에 전도 캠프 기간 동안에 예원 미션 센터 개관 감사협의 현지인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정혜군 성교사님 사회관을 랩넌드 크리스찬 칼러지 RCC에서 개강 또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필리핀 이 보고말을 위한 다양한 여정이 있으니까 현장 위에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여기 정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재창조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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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그렇게 위선적으로 의미 없는 영적인 삶을 언제까지 안 살고 그렇게 육신적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 청산합니다 성산이 하나님 하늘 보자 축복해 개세경을 내게 주옵사사 그래서 그의 빛을 밝히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이 퍼포머 하이 퍼포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이는 높다는 뜻이죠 퍼포머는 실행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높은 실행을 갖춘 사람을 하이 퍼포머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비해서 같은 조건에서도 성과를 더 내는 사람 하이 퍼포머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하이 퍼포머 같은 이런 인물들을 요구하죠 취업준비생들도 이런 하이 퍼포머가 되기 위해서 많은 스펙들을 그렇게 각종 스펙들을 준비하고 직장인들 직장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러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이 퍼포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이 퍼포머가 될 수 있느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될 수 있느냐 기도요 기도 아시겠어요 언약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그러니까 뭐 경쟁자가 없지요 경쟁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쟤 나에게 경쟁자가 없다니까요 내 친구 운동도 같지 않아요 내가 경쟁이 안 돼요 아예 피해요 아예 피해 모든 부분이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련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보면 23절처럼 우리가 예수의 손을 충만해지면 차원이 다른 영향력을 입을 수가 있다 영계의 성도들 기도하는 기쁨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삶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최고의 영적 하이 퍼포머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막연한 종교사를 하지 말고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기쁨을 체험하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 시작이 되어야 하야 좋사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다 믿으셨는데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삼는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원 성도들을 차별화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좋사사 예수의 손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